록스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들은 광범위한 범위의 살코기와 냉동 돈육을 주문합니다. 록스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돼지고기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합니다. 당사의 경험과 엄격한 선별작업 및 협력 도설업체의 세부 수칙을 통해 당사의 구매 전문가팀은 최고 품질의 돈육만을 확보하여 귀하에게 필요한 최고 품질을 공급합니다. 돈육이 당사에 배달되는 즉시 돈육의 온도를 점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의 시스템에 유입되는 각각의 돈육에는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착합니다. 당사의 추적 시스템은 공급업체부터 돼지 사용 농장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모든 제품의 전체 이력을 추적합니다. 당사의 현대식 시설에서 능숙한 정육사들은 고객 주문에 따른 부위와 당사의 표준 제품 모두에 대해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수많은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 중량과 지름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객들의 모든 수요와 특수 부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후에 모든 부위가 올바르게 절단되었는지 확인하고 포장하기 전에 상자에 정확하게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육가공 작업 동안 식품 안정과 청결한 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럭스는 약품 처리 작업과 멸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각각의 제조 공정 동안 가공육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모든 가공 과정은 연방식품 유통안정관리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독받습니다. 당사는 2003년 이후로 BRC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위생표준은 제품 상자를 세척하여 한층 더 증대됩니다. 모든 상자는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건조합니다. 당사의 자동세척 라인 덕분으로 시간당 1200 상자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류하여 선반에 보관합니다. 양념 처리, 향료 처리, 맞춤형, 얇게 썰기 등 럭스는 귀하께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급해드립니다. 완성 제품은 대량으로 제공되거나 고객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주문에 따라 신선육 진공포장, 냉동육 진공포장 또는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거나 E2 상자, 마분지 상자, 점버 상자 또는 폴리블록에 수작업으로 개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라벨은 도착국과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부착됩니다. 포장육은 운반대에 쌓아둡니다. 각각의 운반대에는 고유한 번호를 매겨 모든 내용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선육은 온도 0도씨에서 저장합니다. 급성냉동 제품은 먼저 약 섭씨 마이너스 35도에서 급성냉동 처리하여 고기 속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18도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급성냉동기에서 꺼낸 후에 상자를 검사하고 차가운 곳에 저장해둡니다. 기하가 방문 수령하고 싶지 않을 경우 당사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시간과 위생을 준수하는 특수수송항공사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제품을 수송합니다. 당사의 기술팀은 모든 기계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정비합니다. 인사담당 부서는 항상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당사의 경력이 높은 영업팀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